37년 배들 역사 가운데 4대 단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시는 우리 김한영 목사님 환영합니다. 김한영 목사님을 맞이하면서 다음 세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흥분, 기대, 설레임, 목사님 강하게 기도로 서포트하겠습니다. 배들교회에 오신 목사님을 환영하며 오직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영 목사님,私たちの 배들교회の 주님 복지をしてくださったことを感謝します.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여호수와처럼 앞장 서십시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겠습니다. 스몰 이너프트 케어를 만들어가는 카페팀에서 김환영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베델 한인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김환영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힘으로 환영합니다. 베델의 미래, 세상에 미친 청년들이 김환영 목사님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김환영 목사님 베델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샐렘 파스터 브라인. el컴트 베델. 환영합니다. 웬컴트 베퍸, 파스터 브라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김환영 목사님 환영합니다. 김환영 목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환영 목사님 환영합니다. 아르푸하라. 한글자막 by 한효정